사랑이 사치라고 생각해온 나같은 사람에게 이별은 석간신문 사회면 한켠에 가십처럼 느껴져 복잡하게 어둡게 실타래 속에 숨겨진 것일까 오늘 문득 깊은 내 어딘가를 아린다게 질러오고 문을 잠그며 한평가늘처럼 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자리 밤사이 얼어붙은 제 근심을 덮고 잠이 든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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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위해 아껴둬야겠어 지켜내리는 나의 오늘이 잠이 든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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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사실 저는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없어요 튼튼하게 난 잘 알았던 그 말씀을 전 믿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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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лан 사람